방향성입니다. 네 방향성. 일단은 지수 방향성의 부제가 첫 번째 제가 이제 글을 써온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이런 봉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일의 은봉을 감싸는 양봉이 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승이 유지되는지 좀 체크할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한 990이 일단 또 왔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코스닥 위치가 지금 천선이 계속 저항이 되고 뚫리면 상승 방향인데 문제는 지금 호재에도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을 게 없고 악재도 사실 뭐 테이퍼링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하반기 때 나오면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막 내려앉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단 종목별로 되게 힘들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맨날 물어보십니다. 언제 가냐고. 그런데 제가 알면 몰빵을 하겠죠.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상황상 보면 지금 전기전자 쪽이 당분간 계속 조정이 나왔고 제가 말씀드렸던 2차 전지도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중간에서 올라온 게 이제 NC소프트 그리고 관련주 중에 그나마 지금 네이버하고 오늘 카카오가 불을 품고 있는데 중대형주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실 게 어제 금요석유 같은 경우 보시면 외국계 리포트 안 좋게 나오고 나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에 계속 호재가 나왔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슈가 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지지받는 부분이나 대형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21선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점만 본인 마음에 고점만 높을 뿐이지 LG전자나 지금 지겨운 종목들 SDI, LG화학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되게 답답하실 건데 20선의 흐름에 따라서 종목의 편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대형주는 저는 사실 어렵게 보진 않지만 문제는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21선 기준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호재도 악재도 공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여러분께서 잘 찾으시면 되게 알짜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주로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대형주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21선 보고 대응을 하라는 게 21선에 이탈을 하면 정리를 하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게 추세를 갔을 때 상단으로 갔을 때 21선이 꺾이면 21선이 안착되기 전까지는 절대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예시차트로 LG화학을 보여드리면 제가 1월 달부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21선을 보시면 지금 21선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안착되는 게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78만 원대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21선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린 거느냐. 21선은 1일 주가 종가의 20일 평균 가격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수학적으로 저가가 내려가지 않으면 2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21선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 여기서 저희가 전제 조건으로 할 게 저가가 내려가면 그 날짜만큼 또 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이게 차트에 무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현재 저가 기준으로 지금 10몇일이 됐기 때문에 상단으로 왔을 때 82만 5천 원이 오면 21선은 그 다음에 82만 7천 원대로 오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음 주까지 확인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단 79만 원이 이탈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다시 일주일에서 열을 밀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그런 방식으로 보지 어떤 예상치를 보고 그 차트가 지금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단 제가 리서치 확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찾아 놓은 건데 분명히 이 위에 올라갔을 때도 21선이 이탈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형주는 21선 기준으로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1선 추세가 꺾이는지 그 여부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를 보는 팁을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업종 키워드로 가볼게요.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이걸 원래 전주에 써야 되는데 우주항공. 네 좀 확하죠. 일단 우주항공은 정부 주도에서 이제 민간 주도로 바뀐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부 주도로 하면 지금 개발하는 거랑 그런 부분이 너무 복잡하고 또 진행도 늦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스페이스X 같은 게 나올 정도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한 돈이 많겠지만 그만큼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국내도 미사일 발사거리 그 부분이 지금 없어지면서 내년에는 고체 연료 나온 부분도 있고 또 적에도 위성이 왜 중요하냐. 향후에 6G를 하려면 적에도 위성을 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발전된 미래 먹거리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우주항공 쪽은 저희가 생각할 때보다 조금 더 앞으로 와 있고 그리고 달라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라라. 그래서 우주항공에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우주항공이고 그리고 AP위성, 비치로테크, 그 다음에 켄코아시아도 있고 원래 유명한 종목들이 세트랙아이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성장성을 좀 답보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이나 그런 부분 그리고 전고체 연료로 하는 부분이 이제 전고체로 하게 되면 향후에 비용도 5분의 1 줄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포탈에다가 검색하시면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가 미래 먹거리로 관심을 두자 그런 의미로 우주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